다른 것도 있겠지만 좀 쪼잔합니다. 쪼잔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2월달에 사직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거 정산하고 좀 마음으로 본인들이 우러나서 9월달에 전공의에 다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9월달에 전공의 시험을 개설해가지고 전공의를 모집하는데 그게 워낙 다급하니까 9월달에 시험에 응하는 사람만 특례조항을 적용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년 2월에도 일을 할 수 없고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지금 처리하니까 관리들이 참 쪼잔하고 비급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걸 사람들이 모르면 좋은데 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의로기는 2월달에 사표를 다 처리하겠다. 그러면 이제 2월달에 처리하면 정부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2월달에 처리하는 거는 당신들끼리 일이니까 결정하더라도 이번 9월달에 재응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년 2월도 일 시작 못한다. 그렇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그런 같은 전공을 옮길 수 없는 그러니까 이번 9월달에 재응시를 못하는 전공의들은 정부 조치에 따르면 2년을 날리는 겁니다. 2년을 그냥 날려버리는데 그게 참 내가 볼 때는 참 쪼잔하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그거를 전공의들이 다 아는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쓰는지 이번에 하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다음에 2월에 하는 사람도 구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풍색 옷 입은 사람들이 마음 씀씀이가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시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2월이냐 6월이냐를 다투는데 전국 수련병원장 모임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2월 29일로 처리하겠다. 왜? 전공의들이 2월달에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6월로 사직 처리를 하면 정부 방침대로 2월에서 6월은 무단 이탈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고 또 다음에 이런 정부가 변심하게 되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다룰 때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으로 좀 감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생각을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생각은 심어줘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내놓은 방침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끼리 2월 사직 처리하게 되면 그거는 사적인 합의일 뿐이고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6월 4일 이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직을 하더라도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특례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2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이 돼야 응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전공의들이 아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우리를 그냥 2년 동안 썩이게 해서 해빡을 하고 있다라 반드시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이번 9월에 그냥 재응시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양반들이 마음의 여러분들 앙금이 있겠습니까 아마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을 그냥 X라고 이름을 여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그냥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것은 정부인 거죠. 병원이 지금 돌아가지 않으니까 최대한 여름 9월 달에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게 했다는 건데 전공의들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면 내년 3월 달에는 너희들이 다시 일을 못하고 9월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야 회빡인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2월 달에 사직 내에서 사직을 처리해 주더라도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달에도 일 시작하도록 못하게 할 거다 이야기죠. 1년 주황 수련특례를 여러분들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치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복지부 관계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보복한다는 겁니다. 6월에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2월 사직 수리를 하더라도 사직 전공인은 내년 3월에 절대 병원으로 돌아올 수 없고 내년 9월 이후에야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막 가는 쪽으로 전공인들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2년을 그냥 날리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알아? 말 들어. 9월 달에 돌아와. 그러면 불이익이 없겠지만 9월에 안 들어와 내년 3월도 일을 할 수 없어. 내년 9월이 돼서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올해 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러면서 전공인들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빡을 하는 거지. 이렇게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관리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이렇게 해빡하더라도 9월 달에 많이 안 돌아올 겁니다. 쉬운 그런 진로가를 제외하고 일각에서는 2월로 사직 수리시에 병원 정부를 상대로 한 전공인들의 손해배상 소속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에서는 그냥 2월 처리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여러분들 뽑는 것이 일정이 조급하니까 7월 15일에서 22일로 연장해달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한 전공인분께서 정확하게 입장을 개진을 했습니다. 전공인들이 지난 2월 달에 이미 사직할 의사를 사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6월 기준으로 사직을 처리할까요 복직 여부를 다시 묻는지 매우 의아했습니다. 정부가 보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인들이 우리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정부가 젊은 전공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9월 달에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지막과 여러분들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을 전공의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로 고집하는 그런데 퇴직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기준을 계산하니까 6월 기준이면 전공인들의 평균 임금은 제로가 되고 퇴직금도 제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전공인들 입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2월 사직이 아니고 6월 사직으로 고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6월 달로 하게 되면 꼬박 2년을 퇴직 전공인들이 시간을 날리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실은 2월 기준으로 사직을 받아주면 사직한 전공인들이 내년 2월 말에 동일 감옥 동일 연차로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시간을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6월로 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내년 2월에도 전공인들이 제자리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2년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년씩이나 발목을 잡고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나 협박하며 굴복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판단한 모양입니다. 만약 사기업에서 그렇게 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행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것을 깨단되는 두 달이나 걸렸다니 참 부끄럽습니다. 신성한 공권력을 이렇게 허접하게 써도 됩니까 참 옹졸하고 무도한 정부와 정권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정부 관리들이 이름들 2월에 사직서를 냈는데 6월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이분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는 퇴직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절대 잘못한 게 없다. 우리가 내린 행정명령은 다 유효한 것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 정당성을 확보받기 위해서 2월 달을 고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월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은 본인들이 정당한 행정명령을 다 내렸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것이 뿐만 아니고 6월로 고집하게 되면 2월 달에 사직을 한 전공의들이 이번 9월 달 정부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수련 특례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1년 이내에 동일 여러분들 전공 분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매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여러분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수련 특례를 여러분들 적용 받아 가지고 피해가 크게 없는데 만일에 이번에 버텨 가지고 나는 못 돌아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년 2원도 복귀를 할 수 없고 천상 내년 9월 정도가 되면 티오가 나면 그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전공의 한 분이 개탄하는 겁니다. 6월 달을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집하는가의 부분을 그 부분을 이제 알아차리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제가 그냥 농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당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니까 9월 달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비인기 학과는 거의 안 갈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수과 바이탈 학과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인 대통령 이하 보건복지부 장차관께서 세상 물정을 참 모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를 뭐라고 보는 거 아니 그냥 양아치로 보는 겁니다. 국가라는 강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뭡니까 난도질 않은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자기를 2년 동안 뭡니까 일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들 6월 달을 고집하고 9월에 여러분들 전공이 재모집에 여러분들을 응시하지 않으면 내년 9월까지 썩이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이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게 되면 본인이 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몇 번 말씀드렸죠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불길한 생각이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해빵을 하는 겁니다. 7월 15일까지 모든 전공의를 일괄에 다 사직 처리하고 전공의와 개련된 그런 인력을 미확정할 때는 내년 또 전공의 배정 물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 뭐 거의 다 바닥을 다 드러낸 거죠. 보시게 되면 어떻게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는지 젊은 사람들을 제가 참 봐도 딱 한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방송을 보고 좀 조소를 일으켜놨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환자 신규 환자는 진료 거부 금지 명령 내리면 되고 의료진은 번아웃 탈진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암휘기 질환은 발생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환자는 사망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대학병원은 부도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주변 식당과 약국 의료기 판매장 등은 폐업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지방대 여러분 전공의들이 서울로 가면 이동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오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가만히 있으면 부동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소리 내면 마우스 오픈 금지 명령을 내리면 되고 맹령 내리면 다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름 다 자르고 나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간다는데 아니 전문의가 나오려면 전공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공의가 나오려면 인턴이 있어야 되고 인턴이 나오려면 의과대학 학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 이름 전문의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전문의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까. 봉급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전문의의 월급은 전공의의 3, 4배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병원이 다 적자입니다. 전공의의 허들의 일을 하려고 전문의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전공의는 복지부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대한병원협회에서 뽑습니다. 무슨 월권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문의 자격증은 복지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줍니다.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까지 진급하려면 매년 논문 몇 편을 쓰고 그것도 유수한 학계제에 실어야 되는데 그냥 한 자만 보고 진급시켜줍니까. 개원의를 의과대학 교수로 만들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9월에 전공의 새로 뽑아도 지원자가 있겠습니까. 특히 필수과 비임기과는 전무할 것입니다. 의료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관리들께서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무너진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복원하면 되겠는가. 그냥 명령 내리고 일괄에서 7월 15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또 여러분들 수련병원 전공이 TO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여러분 그거를 참 잘 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들이 완양차더만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참 보기도 딱한 겁니다.